127번 천종원 선수입니다. 천종원 선수 첫번째 시도 준비하겠습니다. 먼저 브러싱을 해보고요. 지금 5명이 선수가 지나간 가운데서 완등자가 딱 1명이네요. 네, 그렇죠. 이제 천종원 선수가 두번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, 천종원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슬루퍼 홀드의 강한 면모력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. 세 번째 과제, 첫 번째 시도입니다. 천종원 선수 과연 오른손 뻗습니다. 다음 동작, 과감하네요. 천종원 선수 역시 노련해요. 좋습니다. 네, 안정감 있고요. 이대로라면 첫 번째 시도만의 완득. 네, 아, 네, 천종원 선수 아주 좋습니다. 저희가 원하는 동작으로 딱 끝내는 선수 중에 1명입니다. 네. 네,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